세계 인물교양 만화 후 시리즈 토마스 에디슨 어린 시절 유달리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참지 못해 질문을 쏟아냈던 소년 에디슨 가난한 사람들도 밤에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값싸고 편리한 전등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1200회 넘는 실험 끝에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야기를 그린다. 알을 품었던 토마스 에디슨의 어린 시절부터 어둠을 밝힌 토마스 에디슨의 발명품까지 영원한 빛으로 기억될 토마스 에디슨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학교에서 쫓겨난 사고뭉치 소년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 꿈을 현실로 만들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최고의 발명가 후 시리즈 토마스 에디슨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